존나 젖을 수 없지 않아? 뭔 소리야? 왜 이쪽에서 말을 해요? 단발머리! 반갑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유튜브 촬영을 간단하게 좀 해봅니다. 로비님 콘텐츠에 강의를 좀 구하고자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DJ는 잘 구했지? 아, 그럼요. 배우 출신으로 섭외를 해놨습니다. 영화배우? 그럼요. 오, 진짜? 네. 그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제가 볼? 아니요, 신과 함께 하룻밤. 어린이 콘텐츠를 찍는데 에로 배우를 섭외하면 어떡해? 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어린이 전용 배우에서 어린이 전용 배우로 완전 전환을 하셨대요. 전환해서? 네, 손 탈었대. 에로 쪽에서. 베테랑이잖아, 베테랑. 괜찮아, 괜찮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셨네. 안녕하세요. 이분이야? 네. 야, 잘 보이네. 엄청 귀엽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애리 나거입니다. 채리씨? 네네네. 반갑습니다. 안지 짜는거죠? 아, 여기요? 네. 저희 대본은 받으셨죠? 네, 받았어요. 어린이 교육방송이에요. 아, 네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아, 걱정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부터 시작할게요. 자, 가볼게요. 카메라 보시고. 하이, 퓨! 친구들, 안녕. 채리놀이터의 채리에요. 오, 좋아. 오늘 채리와 함께 할 친구를 소개해줄게요. 어떤 친구들인지 너무 궁금하죠?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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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얘는 채리친구 거식이에요. 거식이가 커졌다. 거식이가 작아졌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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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아니, 애들이 보는 방송인데 너무 야하잖아요. 거식이가 야하다고요? 당연하죠. 오, 그러면 똘똘이라고 할까요? 똘똘이도 야해요. 똘똘이도 안 돼요? 네. 아, 그러면 소중이라고 할까요? 소중이도 안 돼요. 그럼 얘를 뭐라고 불러요? 이름 지을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아니, 채리씨 이거 토끼에요? 네? 네, 네. 아, 엄청 귀엽다. 아, 우리 감독님도 토끼거든요. 뭔 소리야? 토끼끼리 인사해요. 내가 왜 토끼야? 감독님, 채대 기록이 58초야. 미쳤냐? 그래서 아내분이 토끼라고 했잖아요. 아니, 안 해? 아니에요. 미쳤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 아니, 그냥 이렇게 하고. 아니, 토끼보니까 생각나서. 같이 마. 네. 안녕하세요, 똘똘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워요. 네. 치워요. 오프닝 빼고. 네. 자, 바로 속단 맞추기 가볼게요. 네. 좋아요. 카메라 보시고 가볼게요. 하이 큐. 친구들, 1교시는 국어 시간이에요. 딘둥댕뚤. 오, 좋아. 어, 채리야. 내가 속담 문제를 낼 테니까 잘 듣고 한번 맞춰봐. 오케이. 좋아. 자, 작은 것을 모아 큰 것을 이룬다는 뜻의 이 속담은 뭘까요? 어, 정답. 어, 정답. 티클모아 C컵. 컷. 하아. 하아. 아니, 아니야. 손을 내려요. 티클모아 C컵이라니. 티클모아 C컵 아니에요? 아니죠. 아, 그러면 등살모아 C컵. 아니야. 등살모아 C컵이 아니라니. 저 C컵 맞는데요? 네?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아, 제가 봐봐요. 아, 좀 부끄러우시면 똘똘아 네가 한번 봐볼래? 어, 대박이다. 하지마. 어? 어? 이 녀 치워, 이 녀 치워. 아, 똘똘아. 똘똘이 아니라. 똘똘아. 뭐하는거지?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깐총깐총깐총깐총. 아, 아. 장난치지마요. 네. 장난치지마요. 네. 자, 그림소개 해볼게요. 그림. 아, 그림소개요? 네. 네. 자, 그림소개 가볼게요. 하, 큐! 친구들, 이번 시간은 미술시간이에요. 딩동댕동. 좋아. 체리가요, 아주아주 유명한 그림들을 소개시켜줄게요. 자, 첫번째 그림은 짜자잔. 이 그림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코로나전 회식자리. 대박! 코로나 전 회식자리니. 여기 봐요. 따나나 붙어있잖아요. Shock. 마스크도 안하고. 이 사람이 막났네. 치워, 이거. 다른 그림이에요, 다른 그림. 알겠습니다. 자, 다른 그림. 자, 준비하시고. 하이큐! 자, 다음 그림 한번 만나볼까요? 딩동댕둥 짜자자잔 이 그림은요, 포지첼리가 그린 제목은 조개구이 이건 또 조개구이야 아 맞다, 원인아 깜빡했다 이거를 깜빡했네, 이거를? 조개구이 아니라고 부끄러워 부끄러워 얘는요, 암만 모아모아도 빅컵이에요 치워 치워 뭐를 보고 있어, 칭어라고 이거 맞죠? 조용히 하세요, 다른 그림 해볼게요 다른 그림이요? 마지막 한번만 깔끔하게 해볼게요 하이큐 짜자잔 친구들 이 그림의 제목은요 브라질리안 왁싱 컷 미쳤어요 아니, 털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 말라고 진짜 없네요 한울도 없어요 자, 이거 빼고 네? 동요 한번 해볼게요 동요요, 저 노래 부르는 거 엄청 좋아해요 노래 불러봅시다 네 하이큐 친구들 이번 시간은 음악 시간이에요 딩동댕동 좋아 좋아 체리언니가요 친구들을 위해서 겨울왕국 노래를 불러줄게요 좋아 에이사언니 같이 눈사람 만들래 어떻게? 시작해 안 입고 안 입고 안 입고 바지도 있지 않아 뭔 소리야 하지 말라고 뭐하는 거야 지금 조각님 뭐야 같이 새아가 만들래 새아가를 왜 만들어 새아가를 왜 만들어 아아아아아아 뭐하는 거지 체리언니 미쳤어? 진짜 이렇게 새아가 만들 때 손을 왜 이렇게 아 왜 아프가 때려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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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시발 시발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게 대타를 왜 놨어요? 대타? 확실해? 이제 들어올겁니다 오 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오셨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토끼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토끼는 무슨 토끼야 미쳤나 하얗고 귀엽다고 해서 토끼라고 불린다고 형이 안 해? 이거 뭐야 토끼는 맞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게 옷이 8초라서 야 앉으세요 일단 진정하시고 자 그럼 타면 보시고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아 예 하이 그 친구들 안녕 난 BJ 뿅뿅이야 오늘은 동요를 훌렀자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안입고 안입고 더이상 바지도 안입을거야 오오오오오